자, 이제 우리 아영 씨. 아... 어떡하나. 아니, 구명이 타거나 아니면 진짜 윤식 씨만 타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기의 포인트는 추성현 씨가 탈지 안 탈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아, 맞아요. 저는 근데 갑자기 지금 탈 것 같아요. 두 분 다. 아, 글쎄요. 저의 예상대로라면 윤식 씨만 타는 거였는데. 과연 추성현 씨 그 눈물의 의미가 어떤 결정이었는지. 팀장 선택에 변수는 없으신 거죠? 나? 네. 응. 저는 아직도 솔직히 고민 중이라서. 고민 잘해봐. 너의 선택이고. 네. 네. 그다음에 네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네. 그것도 존중이고. 응. 내가 표현을 했다고. 동 시간대에 느끼는 네 감정들이. 나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지. 응. 네. 됐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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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타느냐, 둘 다 타느냐? 이거 진짜 미치게 만드네, 사람. 차라리 한 사람만 탔으면 좋겠어. 보면서 안 무서웠어요? 아, 무서웠어요. 나 무섭다, 이랬어요. 오, 탔어. 안 무서웠어요? 아, 무서웠어요. 아, 누가 탔죠? 수상우씨가 수상우씨 없어? 탔어요? 여기 사각지대! 없어? 저기, 저기잖아. 탔어? 안 탔어, 안 탔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탔어, 안 탔어. 오야! 탔어!